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만두 한글학교 16명 차 교사 김은영입니다. 저희 카트만두 한글학교는 1987년 대사관 옥상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빌려서 사용하던 저희가 건물을 빌려서 사용했는데요. 한쪽 벽이 다 완전히 넘어갔어요. 강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이 많이 가서 넘어가기 직전 그런 건물 상태였어요. 그 당시 한글학교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팔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저희가 빌려 쓰고 있던 운동장은 굉장히 넓어서 한인들의 대피 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어요. 심란했죠. 저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위험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기에서 수업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암담한 상황이었죠. 저희 이런 상황을 대사관에서도 알고 파악하시고 새해동포재단에서 지원금을 보내주셨죠. 저희가 준비를 예전부터 한글학교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전화위복이 된 거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가슴이 덥쳤죠. 예전에는 비가 오면 위에 함석 지붕이라서 시끄러워서 수업도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실납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아이돌이 또. 제가 한글학교 교사를 하게 된 계기는 1996년 3월에 네팔에 왔어요. 와서 중간에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잠시 빼면 제가 16년 차인데 한국에서 교직을 제가 인수를 하고 중학교에서 잠시 저는 자본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글학교로 연결이 되었죠. 저희는 양 부모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쪽 엄마나 아빠가 한국인 부모 또 자녀들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 문화가 신조 문화인데 한국 문화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죠. 저뿐만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교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팔 한인 사회에 있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한인 아이들을 같이 공동양육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던 아이가 와서 한글을 익히게 돼서 책을 읽고 읽은 책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해요. 저희가 연애극도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은 네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어떻게 이런 것을 너희가 아니? 한글 학교에서 배웠어요. 한글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보람이 있죠. 제가 지난 7월에 최유동포재단 지원으로 한국에서 교사연쇄를 참여하고 왔는데요. 여기 네팔에 있을 때는 한국의 소식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연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뒤쳐져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한글 학교에서 가르쳐 왔던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수업 같은 경우는 전래 노래나 노래, 노래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판소리 국악을 연습해서 학예회나 발표회때 한 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